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매일 경제 관련 기사를 읽고, 서점에 가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요. 관련된 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상을 못해서 손해를 보시고,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동안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은 경험과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이론의 기초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물건에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가격과 수량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빨간 선인 수요 곡선과 파란색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급량은 이렇게 그대로인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빵집에 준비해둔 빵이 100개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면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원리죠. 수요가 이쪽으로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빵 같은 물건들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 전제 조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주택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이 빨간 수요선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정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의 공급선만이 적어졌다 많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공급량이 이렇게 적어지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이 기존보다 왼쪽에 형성이 되고요.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이 기존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절대로 이 대원칙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 원칙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10년 전 초보 시절 때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보고 판 적도 있었죠. 인근에 전철력이 생기고 개발호자가 있으면 당연히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죠.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수요량의 변화보다 공급량의 변화가 훨씬 진폭이 크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더라고요. 뒤에서 증거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수요 쪽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 수요량을 결정짓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수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은 많은 집이 필요할 거고 적은 곳은 적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구 수에 비례해서 매년 새로운 집이 적당량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살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위험해서 이렇게 부숴야 하는 집도 있고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집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혹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자녀만 거주를 하다가 결혼해서 집을 얻으려는 신혼부부가 있으니까 새로운 집은 매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즉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폭락론자들이 있죠. 과연 그럴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서울시의 인구 수를 1992년부터 2020년도까지 찾아봤습니다. 1992년에는 거의 1,100만명에 가까웠던 서울의 인구가 역도시화 현상 등으로 점차 줄어들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약간 늘었고 2015년에는 약 천만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약 967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8년간 약 126만명이 감소한 건데요. 총 12%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를 28년으로 나눠보면 한 해 평균 약 0.42% 정도가 하락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처럼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졌을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이 28년간의 인구 데이터에 매년 필요한 주택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967만명 중에 일부가 결혼을 해서 새집이 필요하고 오래된 집이 없어지니까 또 새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 연도마다의 인구 수의 1,000분의 5를 곱하면 해당 지역에서 매년 필요한 새로운 주택의 수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새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량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1992년에는 54,600호 정도의 새집이 필요했었고요. 2020년에는 48,300호 정도의 새집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새집의 수도 그러니까 수요도 장기적으로 하향하고 있지만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내려가는 변화는 보이지 않죠. 여기에 공급량의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 인허가량을 살펴보면요. 이 파란 막대인 수요량과의 차이점이 확연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인허가가 뭔지 감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냥 밤새워서 아무 곳에나 막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죠. 크게 봤을 때 인허가, 착공, 중공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관할 관청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각종 법령과 기준에 맞는다면 관청에서 인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죠. 그냥 맨땅만 있을 뿐입니다. 인허가는 이 공급 과정 중에서 가장 1번으로 가장 선행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인 착공입니다. 그리고 착공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새 집을 분양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나 조감도를 통해 미래 모습을 예상하고 분양받게 되죠.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고요. 만약 여기서 100개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80개만 분양을 받고 20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 20개는 미분양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공사가 완료되는 중공 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고 아파트의 경우 보통 입주자 사전 점검 등을 하게 됩니다.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 이후에 실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시점을 입주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공급되는 3단계를 관할 관청에서 허락을 받는 인허가, 공사 시작하는 착공, 공사가 끝나는 중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부터 중공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잘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 얘기로 돌아와서요. 실제 매매 증감 그래프는 공급 그래프와 수요 그래프 중 어느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허가를 설명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죠? 매년 세 집이 필요한 수를 나타낸 수요 그래프입니다. 이 막대들의 키를 조금 줄여 볼게요. Y축의 기준이 더 높아진 것일 뿐이지 수치는 방금 전에 그래프와 똑같아요. 5만4천에서 4만8천 정도의 세 집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똑같은 그래프를 그냥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 지표 중에 하나인 인허가량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겹쳐봤습니다. 이 파란색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빨간색은 연도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세 집이 필요한 수요량은 매년 평균 0.42%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공급량은 1년 만에 전년대비 100%에서 20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예상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변동폭이 훨씬 큰 이 공급량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런 제 말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가운데 서 있고 오른쪽 팔은 김종국님이 잡아당기고 왼쪽은 유치원생이 잡아당긴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힘이 더 센 오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김종국님이 나를 언제 밀고 잡아당길지가 중요한 거지 유치원생이 언제 나를 밀고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빨간색의 변덕이 심한 그래프와 평온해 보이는 이 파란 수요 그래프에 실제 서울의 매매 증감 그래프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연두색의 점선 그래프가 서울의 주택 매매 증감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직전 연두의 매매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나 또한 얼마나 상승했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딱 봐도 연두색 그래프는 파란 수요 그래프보다 빨간색의 공급 그래프와 훨씬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죠. 수요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급과 매매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공급량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잠깐 동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색과 연두색 그래프가 연관성 있게 움직이는 건 잘 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소보로 빵을 사려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수요가 그리고 빵집에 들어온 소보로 빵이 이 전날에 100개였는데 오늘은 500개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어째 가격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주택의 매매 증감률은 수요보다는 공급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이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추가로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세대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2010년에 전고점을 찍고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더 씌워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데 비해서 매매 가격 지수는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하락과 상승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수로는 부동산의 가격을 예상할 수도 없고 섣불리 이걸로 예측을 해서도 안됩니다. 큰 연관이 없잖아요. 이 그래프는 2000년도부터 현재를 지나서 2047년도까지의 가구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 파란색이 전국에 있는 가구수고요. 그리고 주황색의 1인 가구수 그리고 이 빨간 점선은 전국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가구수가 점차 늘어나긴 하는데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2인에서 4인 가족이 살만한 중형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큰 상관이 없어요. 현재의 가격 상승은 아시다시피 30평대 40평형대 아파트가 이끌고 있죠. 참고로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투자하라는 얘기에 혹하신다면 저의 이전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전체 가구수에서 1인 가구를 빼버렸거든요. 주황색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2인 가구 이상 되는 이 가구수들의 증감폭은 방금 전에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완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역시 부동산의 공급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의 진폭이 큰 공급량에 중점을 두시고 부동산을 공부해보시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봐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추가로 더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첫 단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반복해서 보셔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 올려드리는 영상을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